엘란트라 에코 현대차가 지난 5일 미국에서 2017년형 엘란트라 에코 2017 엘란트라 에코를 선보였다. 엘란트라는 국내명 아반떼 AD를 북미에서 고르는 이름이기에 엘란트라 에코와 아반떼 에코는 같은 모델이다. 이름에 붙은 에코이코라는 단어를 통해 살필 수 있듯이 다운사이징을 엔진을 런졌다. 카파 1.4GDI 터보 엔진과 건식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DCT를 조합했다. 배기량을 1.61에서 1.4에 줄였지만 터보를 붙여 파워를 높였다. 최고 출력 128마력 5500아픔 최대 토크 21 6kg M 1400-3700아픔으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반떼 1.61 자연 터비 엔진 132마력 16.4kg M 보다 최고 출력은 낮지만 실제 주행에서 큰 역할을 하는 최대 토크는 훨씬 세다. 연비는 미국 환경청 EPA 기준으로 복합 14.8KML 도심 13 6KML 고속도로 17KML 15인치 타이어 수준이다. 참고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힐 국일 가솔린 모델 1516인치의 국내 기준 북한 연비는 13.7KML이다. 성능과 연비를 봤을 때 1.68 자연 후끼를 대체할 만하다. 실제로 미국에선 1.61을 제외하고 1.41 터보와 2.01만 달리고 중국형 아반떼 링동이 심형도 1.41 터보와 7단 DCT를 조합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7가지 파워트레인을 내세우며 시장 지키기에 나섰던 소나타의 예를 들며 1.41 터보 엔진을 단 아반떼의 국내 도입이 멀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다만 천한 상황이 소나타보다 급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르노 삼성 SM6와 쇠보레 말리브의 선전으로 자리 보존이 위태로운 소나타와 달리 중중형차 시장에서 아반떼를 위협할 만한 경쟁 모델이 없기 때문이다. 내년 초 데뷔할 쇠고래의 신형 프로즈에 맞불을 넣기 위해 비슷한 시기에 국내에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